지난 시간에 저녁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뭐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역시 박사님다워요. 보건학 박사님.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영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물리적 에너지에는 또 다른 에너지들도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 원자력 이런 게 다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는 그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좀 유치한 것 같이 들리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갈랐다? 홍해를 갈랐다. 그것은 물리적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지배할 수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노아홍수 하나님이 뭐를 갈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본래 처음에 지구를 창조했을 때는 물이 덮고 있었어요. 그 물을 어떻게 했다? 갈라서 아랫물과 윗물로 그래서 홍수 전에는 온 지구의 온 지구를 위에 있는 물층이 덮여 있어서 온 지구의 온도가 다 균형이 잡혀서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라고 했다. 그게 중력을 지배한 거예요. 물을 나눠서 궁창이라는 소위 공간을 확보하고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로 물을 분리시켜서 윗물이 있었다. 그럼 홍수는 뭐예요? 그 윗물이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왜? 인간이 모든 지구상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노아의 가족만 빼고 웃기지 말라 그런 게 어디죠? 윗물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물을 가르고 있었던 영적 에너지가 어떻게 거부당한 거예요. 인간이 없는 걸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윗물이 내려올 것이다. 왜? 지금 온 세상이 물을 갈라놓았다는 것을 웃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아주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죠.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거부, 받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그런데 그 중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도 걸어올 수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 원칙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며칠기 생각납니까? 우리 옥년 씨 며칠기 생각나요? 잊어버렸죠? 잊어버린다니까요. 저 분이 폐암 말기 폐암이 나으셨던 분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을 때는 그걸 다 잊어버려 가지고 지금 문제가 또 생긴 것 같아요.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걷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만 보고 안 빠져요. 예수님의 영적 에너지가 베드로의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어떻게 지배한 거예요? 중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악령도 있다고 그랬죠? 악령은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어? 악한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것도 영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와 걸어지네 하고 걸어가는데 누구를 주시하는 동안에만 물에 안 빠져요? 예수님은. 그런데 파도가 갑자기 큰 게 몰려와요. 파도를 봤어요.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생기에만 집중하면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어. 왜? 그분의 영적 에너지를 내가 받으니까. 그런데 내가 갑자기 그걸 주시하지 않고 시선을 어디로 옮겨? 이렇게 되면 불안에 떨리고 유전자가 꺼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다 같은 원리에요. 중요한 것, 꼭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합니다. 악령의 힘으로도 중력이 조절될 수 있을까요? 지배될 수 있을까요? 지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쉬운 말로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속인들도 몸이 공중에 어떻게 뜰 수 있죠. 그래서 한국 무당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작두를 탄다니까요. 시바랗게 갈아 가지고 종이를 갖다 대고 쫙 잘릴 만큼 그렇게 날카롭게 작두를 갈아 가지고 그 위를 어떻게 올라 서는데 중력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려고 중력이 딱 있어야 중심이 잘 잡히죠. 그런데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체중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도 닦는 사람들 도 닦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는 인간에 불과해 우리 본인에게는 영적 에너지가 없어.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영적 존재로부터 성령이건 귀신이건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은 인도 가면 도 닦는 사람들이 많죠. 공중 부양이라는 현상입니다. 온몸이 공중에서 붕 떠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 중력적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으로 선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차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물리학으로는 선명이 될 수 없고 양자역학에 들어가야 선명이 될 수 있는 이론이 나올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고 알게 된다면 무엇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로잡힐 수 있구나. 사로잡힐 수 있어. 악령이 나에게 뭐를 넣어줘요? 분노를 넣어줘요. 증오심. 그래서 그 분노와 증오심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잖아.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 사로잡힌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한 영적 에너지에 지배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분노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그 증오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꽉 사로잡혀서 계속 밤새도록 내가 그 증오심에 시달리고 있고 분노에 시달리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유전자는 다 꺼지고 그런 사망의 세력. 영적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가 있고 생명 에너지의 반대편은 뭐예요? 사망 에너지죠. 그래서 생기가 있고 무슨 기가 있다? 생기가 있고 그 다음 무슨 기가 있어요? 사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일명 살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등등해요? 살기가 등등하다. 그것을 컴퓨터로 내파로 찍어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살기에 해당하는 내파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갑자기 사람이 아주 점단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한강 다리에서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 그런 사람들은 사로잡혔어요. 무선적 선택이라고 불러요. 요즘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그게 자기가 그 사람이 평소에 가졌던 합리적인 사고방식 또는 판단능력을 상실하는 상태 그게 더이상 작용하지 않는 상태 이성적 판단 그러면 극단적, 완전히 비합리적 선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때 그 때 내파는 어떤 내파냐? 그 때 내파는 베타파 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베타파 바로 위에 가면 까마파 라는 파가 나옵니다. 이 파는 굉장히 주파수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전기가 통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정신과에서 전기치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전기치료 많이 했어요. 강력한 전기를 주거든요. 그러면 우울증에 깊이 빠져있던 여자는 우울증에 깊이 빠져있던 여자가 낭비하면 멀쩡해져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야! 저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이 참 멋있어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전기 치료 기계 하나 사서 당기면서 이상한 사람들 있으면 다 한 번씩 짖어만 주면 이러버리면 이야! 낫겠네. 제가 너무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과장 교수님 방에 뛰어가서 전기가 뭐를 해서 이렇게 됩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그러니까 뇌에 어떤 전기적 에너지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파수와 파장에 따라서 사람의 정신 상태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전기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심해요. 기억이 그냥 지워져 버려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면 또 금방 재발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치료를 자꾸 하면 나중 안 들어요. 안 듣고 사람이 그냥 멍청해져 버려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기술이 그래서 이게 전기를 너무 많이 세게 무작정 주는 것이 이게 뇌세포를 다 죽이거든요. 그 뇌세포를 자꾸 죽이면 인공적 침해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좋지 않겠다 해서 새로운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Mind, 마음이죠. 마음과 Magnet, Magnet는 자석입니다. 자석으로 뇌파를 조절하자. 뇌파를 조절하면 뭐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Mind, 마음이, 생각이, 느낌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n experimental treatment. 실험적으로 시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Promise for some patient who's depression resist standard medication and shock damage. 정기 쇼크 치료나 표준 우울증 치료 약을 듣지 않는 그런 우울증 환자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자기 치료를 하자. 여자가 심한 우울증 환자다. 이게 자석이예요. 이 자석에서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파? 자기파나 전자파나 다 사총간이에요. 자기파가 전자파일 수도 있고 전자파도 자기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전자파를 세게 주면 또 자석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 로 조절을 해서 어느 일정한 부위에 아주 강력한 선택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파란색方인 꽉 주는 거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착하니까 그런 강력한 센 부작용이 없죠. 그래서 일정한 부위에 지도를 그려서 자기 팔을 탁탁 보냅니다. 보내면 꺼졌던 유전자가 반짝반짝 켜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번쩍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뇌 안에서 그런 강력한 전기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기반응을 일어나게 해주는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 자석에서 자기파가 나가서 뇌죠. 사람의 눈이고 코이고 귀죠.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쫙 해서 치측 치측 한 몇 번 하고 나면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반응하게 되어있다? 전자파에요. 전자파나 자기파나 같은 식으로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꺼져있던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있던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세로토닌 같은 물질을 생산하던 유전자가 꺼져서 그게 생산이 안되는 상황이 우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자극을 팍팍 줘가지고 유전자가 켜지면 기분좋아. 그래서 150불, 200불 내면 돼요. 기분좋다. 그래서 점심 맛있는 거 사먹고 그리고 보고 싶었던 영화 한편 보고 백화점 들려가지고 마침 사고 싶었던 블라우스도 하나 사고 그것도 반값 세일로 하고 하루가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저녁 해먹고 TV나 좀 보자 하고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해보세요? 하니깐 누구게? 내다. 내다가 누구예요? 내다는 시어머니입니다. 내다.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가 팍 꺼져 버립니다. 우울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해봐야 영적 에너지 한방 내다 한마디면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세브란스병원 암센터에 중립자 치료기구에 암덩어리를 한 방에 5, 10분 만에 굉장한 치료 기계가 들어왔어요. 중립자, 뭐 쏘는 거에요? 방사선 쪼는 거에요. 강력한 에너지에요. 그럼 암 없어져요. 그럼 암 나은 거에요? 나은 거에요? 안 나은 거에요? 여러분, 요즘 의학계에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때는 사용하지 않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의학 자체는 정직해요. 낫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암이 싹 없어져도 그거를 낫다는 말은 우리 뉴스타트에서 낫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단어를 써요? 치유. 그런데 현대의학계에서는 그동안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 안 했습니다. 왜? 치유가 현대의학적 치료로는 치유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없어요? 원인 자체를 몰랐습니다. 원인을 제거해 줘야 이제 암도 없어지고 다시 재발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원인이 다시 들어오면 재발할 수 있죠.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는 우리 의사들 간에는 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단어는 뭐예요? 치료. 치료라는 것은 치유하고 달라요. 치료는 그 병 때문에 생긴 증세를 약화시켜 주는 고혈압치료 그러면 치료약이지 치유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혈압치료는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그 말은 치료는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치유는 아닌데 치유가 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관해. 관해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관찰할 때 관인가? 해. 우리 닥터서 아세요? 관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암이 없어졌다는 것이 관해예요. 그러나 그건 관해는 치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의사들이 다 인정합니다. 관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립자 치료, 온열치료, 암세포를 죽여서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도록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없어질 수 있다고 해서 그 치료를 받아서 아! 나 다 낳았다. 그럼 그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원인이 뭔지를 확실히 깨닫고 다시는 내가 그 원인을 내 삶 속에서 다시 재현하지 말아야죠. 그 원인이 다시 재현되면 또 똑같은 반응을 우리 몸에서는 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그 치료 기술, 테크닉이라고 그러죠. 이 테크닉은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영적 에너지의 변화가 와야지 우리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기술로는 결국 관해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관해만 일어나도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부작용도 그렇게 없고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술들은 앞으로 많이 개발될 거에요. 하지만 결국은 치유라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치유는 내가 받아들이는 영적 에너지가 달라져서 내가 그런 사로잡힘으로부터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살았다. 내가 평생 복수심에 불타고 살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맨날 재발하다 볼일 다 보죠. 아무리 관해를 시켜도 그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로잡힐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영적 에너지가 내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싸움은 결국 영적 싸움이지 기술적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어떤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악령이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걱정, 근심, 복수심, 증오심, 분노 넣어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조절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공황장애는 뭐예요? 공포심이 오면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버려야 돼요. 제가 감마파 이야기 했죠. 감마파는 언제 감마파가 되어버리냐면 감마파가 탁 될 때는 화가 화가 나도 어디까지 났다? 머리 끝까지 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배타파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 드디어 뚜껑이 열렸다. 뚜껑이 열리게 하는 것이 감마파예요. 그 온순하던 사람은 집어 던져요. 귀중품을 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 판단력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조절 장애야. 그러면 그 조절을 못하게 하는 주인공은 무슨 에너지예요? 악한 사망의 사기야. 그때 그 순간이 살기가 등등하다고 합니다.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구나 나이가 들으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도 결국 내 마음의 변화를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강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물리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예요. 즉 우리 몸을 지배하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전기 에너지예요. 우리 몸을 지배하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뭐라고 부른다? 생체전자파라고 부른다. 생체전자파를 시작하는 것은 뇌파다. 뇌파는 뜻에 반응한다. 내가 어떤 영을, 즉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악령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뜻이 달라지고 그 뜻에 따라서 나의 내면의 환경을 형성합니다. 내면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면의 환경을 형성할 것인가? 또 더 올라가서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계속 미워할 것인가? 내가 강력하게 선택하고 적어도 내가 용서가 안 될지라도 내가 용서를 선택했다고 해서 용서가 쉽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증오하게 하는, 나를 증오하게 하고 용서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사기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나의 생체전자파를 지배하면서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절대로 그거를 물리칠 수가 없고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드려야 합니까? 성령을.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내가 이 악령은 더 이상 선택하기 싫다. 성령을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의 생기를 선택하고 싶다. 라는 의사 표시는 해야 돼요. 그 의사 표시를 기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라는 얘기 안 해요. 저는 종교는 별로예요. 저는 과학적으로 종교를 설명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과학의 최고점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빌고 저쪽으로 서울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성경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미신적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를 개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 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건 절에 가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절도 알고 보면 그거 안 해요. 아시겠죠? 석가모니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런 거 없어요. 돈 벌고 싶거든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돈 놓고 기도해라. 그런 거 불교에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로잡힌, 그래서 내가 적어도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유전자를 주관하시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상태, 악령에 지배당하고 있는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로부터 나는 자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종교적 행위예요?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생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모든 유전자를 알고 있잖아. 여러분 한번 다시 이제 봅시다. 배칠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유전자?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유전자? 이거를 누군가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그러면 일단 꺼져있던 저 유전자를 저렇게 활짝 켜려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니까 죽여야죠. 죽이려면 저 유전자가 켜져야죠. 저 유전자가 켜지려면 며칠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며칠기가 붙어있던 것을 떼 버려야죠. 아! 상구 몸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아! 그럼 저거 죽여야죠. 그러면 상구 T세포를 보내서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보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T세포 안에 꺼져있던 이 빨간색 유전자를 켜줘야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엔도르핀.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다른 각각의 유전자들이 다 있잖아요. 이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한 유전자인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유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유전자?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유전자를 만든 존재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과학자들도 그 위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위치, 각종 다른 유전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유전자 지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본래 그 위치는 누가 정해 놓은 거예요? 유전자를 만든, 유전자를 창조한 존재가 이미 그 위치를 정해 놓은 거예요. 인간은 그 위치를 발견했을 뿐이야. 최근에 왔어요. 아, 무슨 유전자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보면 암세포를 다 죽였다. 암세포를 다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나도 몰라. 누구만? 죽이신 분만 알아. 그래서 암세포 생겼구나. 그러면 꺼져 있던 이 부분을 어떻게? 노란색을 맺히기를 떼버리면 차 꺼지겠죠.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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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지겠죠.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하면 암세포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누구만 알아? 그것도 하나님. 그 죽인 존재만 알아. 아, 다 죽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켜진 놈을 또 어떻게? 꺼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고유 존재의 맺히기를 또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지능적인 현상이에요. 무식하게 저절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유전자라는 것은 염기서열이라는 글자입니다. 컴퓨터 글자가 1하고 0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글자가 형성되었죠. 그 1하고 0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컴퓨터 전문가들이 1하고 0의 배열 순서면 어떤 뜻을 나타낸다. 그걸 정해 놓은 거예요. 문법이 다 있잖아요. 여기도 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1하고 0만이라도 그게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의 유전자를 사람이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컴퓨터 1, 0 글자들도 컴퓨터를 만든 인간이 그걸 다 만들었어요. 세포 속에 있는 글자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람을 만든 컴퓨터를 만든 세포라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후성 유전자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 줄도 몰랐고 메칠기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메칠기 말고 또 아세칠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져서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극도로 지능적인 현상, 생명을 유지시키려면 우리 지능 같고는 안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암세포가 생기니까 유전자가 켜져야 돼. 그러니까 또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또 유전자 꺼야 돼. 이것을 보고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게? 여러분들 마음이나 그 과학자들 마음이 똑같아요. 이것은 이것은 귀신 고칼로롯이다. 귀신 고칼로롯이 아니에요. 이것은 귀신 고칼로롯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만 만들면 우리 인간이 전부 유전자를 우리 기술로 조정할 수도 있고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도 수리할 수도 있고 우리 기술로. 요즘 그런 말 안 합니다. 이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귀신 고칼로리죠. 그래서 그 후성 유전자 과학자들이 이 후성 유전자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TV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할 때 유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켰다 꺼졌다 하고 귀신 고칼로롯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다큐멘터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 제목이 뭐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이게 염색체예요. 이게 제목이에요. 진. 이건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고스트가 있는 것 같아. 고스트가 뭐게? 귀신이에요. 유령을 고스트. 그러니까 이 말을 정식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우리 유전자들은 인간적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지 않고 초인간적 상황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과학자들이 한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직접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구나? 선택. 그래서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성령과 악령이 분명히 분리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의 조상님들은 그것을 옛날부터 알았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무식한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사회는 철저히 무선 사회였어요. 무속 사회였어요. 무속 사회에서 신 그러면 다 무슨 신이요? 다 귀신들이지. 그러니까 제사로 지나고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귀신이 돌아와서 먹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깊은 우리 조상들은 사람들이 다 귀신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귀신 말고 그 귀신을 그 당시에 무선 신으로 불렀어요. 귀신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청각 귀신, 청녀 귀신도 있고 모든 것이 귀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고를 망친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말을 만들었어요. 귀신은 그것은 무선 신들이다? 잡신들이다. 잡것들이야. 신에는 그런 잡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선 신이 있다. 혹시 생각 안 나요? 정신. 신은 신인데 어떤 신? 정신. 우리가 정신이란 말을 뜻도 모르고 막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정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신이고 잡신이 아니라 무슨 신이다? 정한 신이 있어요. 여러분 저 정 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미소. 정미소 할 때, 정미소에서는 뭐해요? 빠요. 그렇죠. 빠서 곡식을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일 잘 빠지면 가루, 예를 들어서 밀가루다. 그러면 손 들고 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뭐하다? 부드러워. 그만큼 부드럽고 그리고 그렇게 빨라면 어떻게 봐야 돼? 정성껏 봐야 돼. 그 뜻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 할 때 정 자가 바로 저 정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다? 정성껏 돌보는 신이다. 저 며칠기 한 개 한 개도 어떻게 해요? 정성껏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암세포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암세포가 생겼는지 어디에 생겼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사랑. 사랑해야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래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정할 정. 정하다.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거칠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조상님들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신 분. 그 다음에 곱다. 그리고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뛰어나다. 그래서 뛰어나다 그러면 뭐예요? 정의 무대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자는 최고의 글자예요. 그리고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그래서 정신은 뭐냐? 인간에게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총명하고 뛰어나며 훌륭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 신이다. 그런 신이 우리의 유전자를 만들고 그 유전자를 세밀하게 정성 들여서 우리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진짜 신은 다르다. 무선신들하고 다르다. 잡신들하고 다르다. 무석신들하고 다르다. 정신이 있다. 참신이 있다. 그 옛날에 깨달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정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정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정신은 그냥 의식을 뜻하는 단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의식이 있어도 점심 잘 먹고 왔다 갔다 하는 놈을 보고도 저 자식은 정신 없는 놈이라고. 의식이 있는데 왜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 한국인들의, 우리 민족의 신에 대한 권력이에요. 멋지잖아요. 성경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의식이 있다고 다 정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신은 뭐예요? 저 자식이 정신이 나갔더니 오늘 보니까 뭐예요? 정신이 들었네. 영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영은 나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해요.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 조상님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을 안 했지만 하나님을 정신이라고 불렀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냥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신님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신의 능력을 영적 능력이라고 해요. 신, 영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잡신이 붙으면 무슨 영이에요? 악영이죠. 여기에 정신이 붙으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은 성령이고 성령으로부터 생기가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잡신이는 악령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어떻게? 막는다. 사랑의 반대 증오. 그 증오심이 가장 해로워요. 그래서 유전자를 꺾어버리고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어왔다. 정신이 나가버렸다. 정신을 빼앗겼다. 온갖 정신을 잃지 마라. 항상 정신을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라. 그런 사상을 우리 조상님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이 15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150년 전에 살았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조상님들은 참신을 배격하고 정신, 참신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았을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왜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이라는, 즉 성령이라는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를 만들 수 있었을까? 잡신이 우글거리는 이 무속사회에 정신을 차린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스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면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뭐가 나타나 있다? 신성이 나타난다. 그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다. 그거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것이 무엇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언제 빼앗기입니까? 아주 착한 남편, 너무나 가정적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월급만 받으면 다 마누라한테 전액 바치고 하는 그런 참 착한 남편이 하루는 회식을 갔다가 옆에 앉은 꽃뱀한테 정신을 어떻게 뺏겼어. 그런 수 있어요? 많이 일어나죠. 정신을 빼앗겨. 꽃뱀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 착한 남자일수록 꽃뱀한테 잘 당합니다. 뭐라 그러면 돼요? 여자들이 남자를 치명적으로 꼬실 때 하는 말. 남자들은 여자 입에서 어머머가 나오면 대가닥 해버립니다. 어머머. 선생님. 선생님처럼 이리 해버리면 착한 남편이 어머머. 그래서 월급은 다음 달 월급은 누구한테 가? 잡신에게 완전히 홀려버립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명예욕, 성공욕, 부 이런 데 완전히 매혹을 당해서 정신없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승진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병에 걸렸냐 그러면 모든 답변은 간단합니다. 정신없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면 뉴스타터는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죠. 바로 그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정신을 뺏겼다. 정신을 뺏어간다. 그 다음에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정신이란 말을 모든 것에 정신을 끼워넣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말은 모든 우리 삶 속에 항상 정신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네 마음 속에 양심의 음성을 들어라. 다 비슷한 얘기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심지어 몸에 나쁜 삼겹살 나쁘고 술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상식적으로 다 알죠. 그러나 막 처먹어요? 안 처먹어요? 그렇게 처먹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어떻게 처먹는다고 해요? 정신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이런 거 먹지 마. 너 몸에 나쁘다는 것을 다 알잖아. 너 혈압에 있잖아. 당뇨에 있잖아. 맛있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건강을 걱정하고 내 작은 목소리로 정신 차려. 너는 지금 정신이 없어. 이런거죠. 그래서 성경에 놓으면 로마서 12장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는 것도 네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정신없이 처먹는 것을 처먹는 사람을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보고 저 사람, 저 녀석은 뭐 들렸다 그래? 걸신 들렸다. 걸신은 잡신의 일종입니다.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 민족이 그런 사고를 했어.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나오죠. 사고방식이 유대식, 히브리식 사고방식입니다. 우상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 잡신을 섬기지 말라. 참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정신님이었어.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래서 뉴스타트에는 뭐가 있어요? 절제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허겁지겁 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먹지 말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먹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그렇게 먹는 것이 정신 차리고 먹는 거야.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걸신 들린 것처럼 정신없이 처먹고들 살고 있어.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 절제하라고.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이게 사랑할 때 하는 말이죠. 오늘도 정말 정신을 새롭게 차리는 하루가 되셔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신님의 보호 아래에서 다시 회복돼서 질병이 관회되는 것도 아니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간isc화 자식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